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았다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를 이장하려고 풍수지리 전문가인 직원의 도움을 받아 명당을 찾아다니던 중 황앵 탕목혈을 보았다 황앵 탕목혈이란 황색 꾀꼬리가 나무를 쪼는 형상을 한 자리를 말하는데 그곳에 자리를 잡으면 한쪽 눈이 먼 자손이 나와 대문장가가 될 것이라 했다 남자는 어머니의 묘를 그곳으로 이장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나이가 들어 아이를 더 낳을 계획이 없었으므로 손자 중에 눈먼 손자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후 태어나는 손자들의 눈은 모두 정상이었다 한쪽 눈이 먼 자손이 나와야만 제대로 발복이 된다고 하였는데 손자들의 눈이 모두 정상이니 몇 자리를 이장한 턱을 보지는 못하겠군 뭐 한편으로는 건강한 손자들이 태어나니 그런데 손자 중 하나가 어린 시절 친구와 전쟁놀이를 하다가 상대편 아이가 쏜 화살에 눈을 맞고 말았다 아이는 한쪽 눈을 실명했고 가족들은 모두 슬픔에 잠겼다 딱 한 사람, 할아버지만이 기뻐했고 가족들은 모두 이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생각했다 전 세계인을 사로잡은 작품인 해리포터, 귀멸의 칼날, 다빈치 코드, 나니아 연대기 등 언뜻 보기에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 신화라는 것을 아시나요? 지금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화학자 오키타 미즈호의 책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신화에서 시작되었다를 보면 신화가 어떤 모습으로 현대 작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차곡차곡 축적된 사람 사는 이야기인 신화를 읽는 것이 많은 현대 이야기 작품들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나 자신을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고 계시는 독자들은 물론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고 싶다고 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도 강력 추천합니다 살기 위해 죽어야 하는 인간, 감자재배가 의외로 잔인한 이유 부부에게도 비밀이 필요하다 등 흥미로운 주제로 가득한 도서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신화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애꾸눈이 된 아이의 이름은 기정진이고 호는 노사였다 노사는 할아버지의 기대처럼 어려서부터 총명했는데 스승이 따로 없어도 혼자 글공부를 다 깨칠 정도였다 그는 18세 어린 나이에 양친을 여의고 아버지의 요원에 따라 선대의 고향인 장성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31세의 나이에 각 도별로 시행한 시험인 향시에 응시하고 33세의 과거의 예비시험격인 사마시에서 장원을 차지했다 그는 이후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지만 제야에서 오로지 학문에 매진하고 후계자를 양성하는 길을 선택했다 한편 청나라의 사신이 조선에 왔다 그런데 그는 몹시 오만한 태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조선에 과연 쓸만한 인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천자님께서 내린 명이 있습니다 용단 호장이 무엇인지 아는 이가 있습니까? 대신들은 웅성웅성했다 용단 호장? 용은 짧고 호랑이는 길다고? 반대가 아닌가? 용이 길고 호랑이가 짧지 용은 짧고 호랑이가 길다니 무슨 괴상한 수수께끼란 말인가? 이치가 맞지 않는 수수께끼에 대신들은 모두 어쩔 줄을 몰라 헤매고 있었다 그러나 이대로 청나라 사신에게 자존심을 밟힐 수는 없을 일이었다 대신들은 서둘러 사람을 장성으로 보냈다 노사의 지혜를 빌리려는 것이었다 청나라 사신이 낸 수수께끼 같은 말을 들은 노사가 답했다 하하, 용단 호장이라 했단 말이지 예, 용의 몸이 호랑이보다 길고 호랑이가 용보다 짧은데 어찌 그것을 반대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해다 예? 해라고요? 그렇지 겨울에 해가 어느 방향에서 뜨던가? 바로 진시방향이라네 그리고 겨울에는 해가 짧지 그러니 용단이요 여름에는 해가 인시방향에서 뜨는데 여름의 해는 길지 않은가? 그렇기에 용단 호장이란 해를 뜻하는 것이라네 노사의 대답에 심부름꾼은 감탄했다 노사가 답했다 쉬운 것을 굳이 어렵게 물어 우리 조선인의 지혜를 시험해보려 했으니 이쪽에서도 얌전히 답변을 줄 수는 없지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화원 서방이라고 심부름꾼으로부터 노사가 알려준 답을 알게 된 대신들 중 하나가 이렇게 답했다 용단 호장은 화원 서방이요 이 대답에 이번에는 청나라 사신이 당황했다 답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어찌 엉뚱한 말을 하십니까? 그러자 대신이 의기양양하게 설명했다 화원이라 함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둥글고 서방이라 함은 글로 표현하면 네모나다는 뜻입니다 해는 그림으로 그리면 둥글고 글로 쓰면 각졌으니 그것을 표현한 것인데 어찌 엉뚱한 말이라 하십니까? 혹시 한 번에 무슨 뜻인지 알아채지 못하신 것인지 이에 청나라 사신의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다 그 뒤로 사람들 사이에는 장안 만목이 부려 장성 일목이라는 일화가 유명해졌다 이 뜻은 중국 장안의 만개의 눈이 장성의 한 개의 눈보다 못하다 라는 뜻이다 또한 흥선대원군은 문 부려 장성이라며 학문으로는 장성만한 지역이 없다고 평가했다고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노사 기정진의 높은 학문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한쪽 눈을 잃었지만 만개의 눈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학문적 깊이를 지녔던 노사가 오만한 청나라 사신을 통쾌하게 혼쭐 내준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쾌감과 함께 교훈을 준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면박을 주려는 이가 있다면 그의 의도에 놀아나 당황하고 붕괴하기보다 우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노사 기정진이 그랬듯 옳고 지혜로운 말로 상대의 허를 찔러보면 어떨까?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재의 창작동화 신비한 오공이 잡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스튜디오 은재의 창작동화 신비한 오공이 잡화점이 스튜디오 은재의 창작동화 신비한 오공이 잡화점이 스튜디오 은재의 창작동화 신비한 오공이 잡화점이